KOREA SE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체입니다. KOREA SE는 2024년 2월 29일 오전 10시 현재, 전일 대비 약 7,09% 상승한 7,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30일 대비 약 40일, 0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4월 7일 6만 9백원. 52주 최저가는 2024년 2월 6일 4,415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2월 15일 2,056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0월 6일 2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KOREA SE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69, 34%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0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8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2월 2일 가장 많은 38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2월 27일 가장 많은 47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98%에서 약 2.93%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10월 11일 약 7.44% 최저 지분율은 2023년 3월 6일 약 0.5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29억원이며, 2016년 146억 대비 약 56.2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45억원으로, 2016년 9억 대비 약 마이너스 590.85%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9.9%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04억원으로, 2016년 9억 대비 약 마이너스 1,251.83%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45.64%입니다. 코리아에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5.46배이며, 지난 2016년 46.8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32.98%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57배이며, 지난 2016년 1.43배에 비해 약 149.73%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6.5%, ROE는 마이너스 23.1%입니다. 코리아에스의 시가 총액은 3,341억 6,97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07위, 코스닥 종목 기준 238위, 구조용 금속 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매출액은 229억 4,45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90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89위, 구조용 금속 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기준 2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5억 6,69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955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42위, 구조용 금속 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기준 18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04억 7,28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99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94위, 구조용 금속 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기준 17위입니다. 지난 3년간 코리아에 쓰이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5월 27일부터 2023년 4월 6일까지 상승 추세, 2023년 4월 6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말 큰 상승률이 예측하로 예측됩니다.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의 예측